안녕하세요 두손컴퍼니 박찬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 혁신과 사회적 임팩트를 결합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좀 생경하죠? 좀 잘 안 와다우시죠? 그래서 기업 가정신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어떤 걸 전달 드릴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창업하고 5년 동안의 이야기를 15분 만에 압축해서 되게 로우하게 다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잘 알려진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스는 너무 유명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5천만 켤레를 지역에 있는 제3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엔이 직접 이 5천만 켤레를 기부의 방식으로 나눠주려고 했다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산을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생산하고 개발하고 인력들이 가서 체류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합해서 조단위의 비용이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부 활동들을 했었죠 국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사례가 있는데 모두 잘 아시겠지만 마리몬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여기 연예인들이 입은 착용한 옷이나 자파들이 다 이 브랜드가 만든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컨텐츠와 제품을 제작해서 수익의 50%를 기부를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펀케이스를 갖고 있는데 제품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게 좋은 일이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샀더니 이런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네라는 그런 취지의 소셜벤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회사가 기부한 금액만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위안부 재단이나 실제 당사자들은 기부한 금액만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기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 한 스타트업 한 개가 기부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비즈니스의 관점으로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저희는 노숙인이나 홈리스 분들, 빈곤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또 소셜벤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주거 환경도 개선하시고 자존감도 향상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기성 시장에서 니치마켓을 찾고 차별화점을 만든 다음에 생긴 부가가치를 통해서 이 빈곤계층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안 하듯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노숙인 문제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노숙인 분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하는 것들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가시적으로 안 보이시는데 서울역에 그 당시에도 100분 넘게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걸리를 좀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며칠 정도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신 아버지벌 대신 어르신들이시고 기본적으로 게을러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70% 이상의 분들이 자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이 폐지수거를 해서 5천원 번 걸 자랑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내가 능력은 없지만 조금만 뭔가 열심히 뭔가 하면 5천원보다는 하루에 많이 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업을 생각하고 이러지는 전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창업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처음에 어떤 걸 할까요 제품 개발이나 시장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저희는 이 사회 문제를 디파인하는데 한 1년 정도 가까이 소문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넥터스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후배들을 이렇게 좀 꼬셔서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 해의 10%의 홈리스 분들이 객사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잘 의지가 있더라 이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기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돈이 없었고 1인 시위나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어떤 창업의 길을 걷다가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되게 좋은 도구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다양한 사실 시행착오들을 또 겪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시험해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일반 창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생각하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은 공급자, 생산자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취촌이 있었으니까 대학교에 가구들이 버려지길래 이제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 가구 업사이클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는데 만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장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어떤 수혜자들, 동반자들이 이걸 소화하지 못하면 비즈니스의 0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그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했던 메이드 됐던 사업은 종이 옷걸이를 통해서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대량 생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모델이었어요 이게 뭐 한 12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후배들이랑 아까 그 후배들입니다 이렇게 잘라가면서 종이 옷걸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사뭇 진지하게 조잡하게 막 이렇게 물고기 옷걸이 이런 거 만들면서 시작했다가 재능 기부를 좀 받으면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기획만 1년 넘게 하다가 처음으로 그 후배 아버지가 보험 설계 사무소 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더를 주신 거예요 첫 작업을 이렇게 운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막상 해보니까 뭐죠? 기획만 하다 해보니까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막 젊은이들도 오고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으시고 어 막 고맙다고 하시고 하면서 제가 그날 느낀 게 이게 그냥 대학생 활동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라는 말도 사실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좀 왠지 디자인도 안 예쁠 것 같고 그런 이제 어떤 편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일 할수록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품들 판매나 뭐 OEM 방식으로 납품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떻게 부가가치를 입히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입힐까요? 저희는 이 옷걸이 위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달아봤어요 네 얼굴을 달아서 뭐 샤이니랑 B1A4 다 아시나요? 이렇게 옷걸이에다 옷을 걸면 연예인이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유행을 막 하기 시작해요 고등학생들이 막 전화가 오죠 판매를 좀 해라 저희는 B2B로 그 초상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업들한테 납품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너무 자주 오길래 보니까 중고나라에서 이게 막 2만원 3만원씩의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낫다 우리가 직접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서 팔아보자 라고 해서 디즈니사의 라이선싱도 받아서 겨울왕국 그때 이제 한창 유행이었을 때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린이 옷걸이로 네 뭐 저희가 옷걸이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수작업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하면서 청바지 원단으로 유니클로에서 하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다 기획하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것만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 기획하고 만든다고 생각이 잘 안 드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넘게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30만 개 정도 옷걸이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홈리스 분들이 쉽게 말하면 부업거리로 참여를 하신 거죠 일자리를 들였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돼요 Y를 쫓으면 사업은 따라온다라는 걸 좀 늦었지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이제 일자리를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제조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직업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어? 이래서 담배값 버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런 걸 체험하는 단계예요 일이나 좀 해볼까? 그럼 이분들의 열심히 하신 분들을 저희 물류사업부로 데려와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근속하시는 일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거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거나 저축을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고민인 게 그거예요 저는 그나마 다마스 한 대를 어디서 지원을 해주셔서 무거운 거 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쇼핑몰인데 여자 대표님이신데 혼자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많은 제품들을 포장하고 나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무실이 강남이에요 비싼데 거기를 창교로 쓴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물류인원을 채용한다?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작은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는 어차피 손으로 만드는 걸 만드는 게 목표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물류대행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제품들을 다 가져오면 그 회사는 어떨까요? 본인들이 잘하는 판매나 마케팅, 제조, 제품 개발에 더 집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15년도 초에 시작을 해요 간판은 그래픽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물류 사업을 한다? 저는 그냥 일반 스타트업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익률도 되게 낮고요 자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했어요 왜냐? 무식했으니까 15평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벽을 허물면 좀 넓지 않을까 해서 허물고 물건을 일단 받았어요 일단 받아 받아서 펼쳐놓고 보니까 어? 렉이 필요할 것 같아 렉을 깔아요 어? 렉을 까니까 WMS라고 ERP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받아요 그러면서 조악하게 그럼 이제 옷걸이 사업할 때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을 드디어 내부 채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든 거죠 근데 같이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점점 이제 오픈을 일단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몬드라는 브랜드와 같이 사실 만들었어요 물류센터 조그맣게 근데 막상 저희는 미션을 따라서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도 이제 쳐다보지 않던 시장인데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셀러가 이제 많아진다는 건 뭐죠? 택배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걸 처리할 만한 어떤 창고나 물류 서비스가 작은 업체들만을 위한 서비스들은 부재했던 거죠 부재했다기 보다는 좀 전문성을 갖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오히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들을 입고 해서 출고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거 컴퓨터로 하는 거 또 해외 수출 이런 것들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어떨까요? 뭐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업체들이 인입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뭐 제조업 이제 제조 스타트업들이나 뭐 킥스타터에서 이제 터진 거죠 한 번에 천 건을 해외로 막 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 뭐 화장품 회사 뭐 브랜드 주로 이제 브랜드나 가치 있는 제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문을 씌어서 이제 물류센터가 15평, 18평 이랬다가 이제 200평으로 이사를 하고 또 올해 한 5월 달에 이 센터도 오픈하고 웹사이트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두잉 그러니까 두 손이잖아요 손이 날개로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잉 웹사이트도 열어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성공하신 분들, 개설자분들이 배송을 이제 늦게 하면 고객 클레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하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엑셀만 올리면 그 뒤에 과정을 다 전 자동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뭐 이런 서비스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월 달 월 매출에 비해서 한 8월인데 한 500%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월마다 한 20% 30%씩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회사가 뭐 막 매출이 천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 임팩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사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족족 어떻게 하죠 뭐 저희 취약계층분을 고용하거나 복지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늘어나면 성장하면 그런 어떤 계신 분들이 처우나 고용수도 늘어난다라는 거 지역사회 안에서도 조그맣게 저희가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아주 작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혁신성이나 어떤 폭발력들을 조금만 활용해도 지역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아직 저희는 부족하지만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걸 복지의 영역으로만 해결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의 영역들이 다 뭐가 되죠? 세금을 지출하는 비용 처리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비즈니스와 잘 융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비용이 아니라 네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고용된 분들은 또 숙련도가 향상되고 오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되게 구태의연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제가 한 5년 정도 짧지만 사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히 제 생각은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그 비즈니스의 힘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일부 주주들만을 위해서 운영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사실 비즈니스의 본질을 좀 벗어난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즈니스의 힘을 좀 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기업가정신에 다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기업가정신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면 사업은 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년 얘기를 진짜 15분 만에 다 해갖고 20분 발표인데 되게 빨리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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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